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자, 이번 주 글로벌 경제 생태계는 큰 변화가 없었고 이번에 큰 변화가 있을 조정이 보이죠. 지금 오늘 당장 저녁에 20위 유로전의 금리에 관한 코멘트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 패드의 FMC에서 예정이 돼 있죠. FMC에서 또 또 다 금리 결정이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유로전의 스탠스가 어떻게 가느냐, 굉장히 중요하니까 실전 매매하시는 분들은 체크하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번에는 또 영국에서 어때요? 존슨이 영국 총리가 되었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취임 1성이 10월까지 블랙시트를 마무리시켰다 했습니다. 그것 또한 어떻다? 환율과 금리에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그 결과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블랙시트를 하는 게 좋은데 노딜은 불가능하겠다. 노딜 안 하면 좋죠. 그런데 노딜이라도 강하게 하겠다. 이렇게 일단 멘트를 했습니다. 어렵지는 않지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 지금 이번에 어때요? 화이트리스트 우리나라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그 문제.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느닷없이 또 어때요? 이번에 독도가 일본 땅이다라는 표기를 했어요. 그 올림픽 자료에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생떼를 서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좀 이렇게 국격을 유지하면서 그 다음에 정말 우리하고 협력을 해서 윈윈으로 가면 좋겠어요. 싸우는 게 뭐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베가 들어보니까 아베가 이 방송을 자주 본대요. 특히 강연수 방송을 자주 본대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합니다. 한국말로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아베 기호 찍겠대. 이게 무슨 말이냐? 아베 정신 차려라 이 말입니다. 자, 아베 정신 차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주제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투자의 왕도와 투자의 왕도와 그 다음에 이제 추식 급등주 매매, 그 다음에 해수물 매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투자의 왕도는 뭐냐면 참 중요한 내공이죠. 어차피 어떻다? 투자의 왕도를 가기 위해서는 내공을 키워야 돼. 그 내공의 핵심은 뭡니까? 홀로 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오프라인 강의 지난 토요일에 했습니다. 이번 주 또 토요일에 오프라인 강의 있습니다. 나중에 안내해드리겠지만 추식 급등주의 핵심은 뭡니까? 급등주의 꽃은 뭡니까? 급등주의 꽃은 상한가잖아요. 그래서 상한가 매매를 어떻게 하라. 여러분들 이거 뭐 상한가 갑니다. 저 상한가 이게 아니에요. 상한가 간다 하니까 가던가요? 아니잖아요. 그 종목을 어떻게 매매해야 되느냐. 그 방법을 제가 설명해드리니까 토요일 날 또 참석하시면 되고 지난 토요일 날 또 많은 분들 오셨습니다. 뭐 자리가 부족했습니다. 어쨌건 간에. 자, 그래서 홀로 서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워렌 버핏이 누구 도움받았습니까? 그 다음에 피터 린치가 누구 도움받았습니까? 조지 소로서가 누구 도움받고 매매합니까? 여러분 홀로 서서 다 하잖아요. 일본 이야기는 하기 싫지만 일본의 고래와 긴조도 어떻다. 그러니까 7년 동안의 공부를 해가지고 61살에 투자 시작해가지고 91살에 돌아가실 때까지 일본 소득순위 1위도 하고 세금 납부 1위도 하고 그랬습니다. 긴조가. 그 사람들 혼자 다 공부를, 홀로서는 공부를 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다? 영원한 윈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식 급등주 매매를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설명해드렸는데 지금 리뷰를 한번 해드리고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지금 이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게 이제 국일 재질해가지고 국일 재질해가지고 어떻다? 이게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상한가 갔는데 제가 그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렸냐? 이 상한가 종목은 그 다음 날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상한가 진입한 날 분차트를 보면 답을 얻을 수 있다. 분명히 그랬어요. 지난 토요일 날 참석하신 분들 다 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무엇을 바라고 했습니까? 상한가 진입할 때 20분, 30분, 1시간 남겨두고 잠깐 풀어졌다 가면은 많이 못 간다. 그런데 어때요? 이건 어때요? 마지막에 갈수록 힘이 세고 막판에 상한가 갈 때 그래야 늘었죠. 그러니까 이게 장중에 20 몇 퍼센트까지 올라갔어요. 거의 상한가 비슷하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진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은 어때요? 이 날의 움직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기 대해서 설명을 제가 토요일에 했잖아요. 그러면은 또 한번 보자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다? 인포마크잖아요. 인포마크는 어떻다? 여기서 보세요. 상한가 같죠? 그 다음은 어때요? 제가 설명한 그대로 나왔어요. 자, 보세요. 마치 예언을 하듯이. 자, 그날 오프라인 강의 들은 분들 다 아시죠? 자, 보세요. 상한가 갔는데 어때요? 막판에 1, 20분 남겨놓고 상한가를 풀었다가 다시 갔어요. 이게 안 좋다 그랬죠, 분명히. 이거는 어떤 뜻이다? 그러니까 이 상한가를 보낸 세력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해석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지. 자, 여기서도 상한가를 풀어서 매물을 낼 수도 있고 여기서도 풀어서 낼 수도 있어. 그런데 하필이면 왜 막판에 1, 20분 남겨놓고 이렇게 물량을 냈냐고.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경우 어떤 경우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토요일날 우리 오프라인 강의 들어오신 분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개인들을 떨어뜨리려고 그런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제가 그렇지 않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장 막판에 물량이 나오는 거는 여기서 개인들이 상한가 가니까 매수로 받쳐놓고 또 상한가 매수 받치고 철수와 말자와 끝자와 순자와 마리가 여기서 상한가 물량을 다 열어놨는데 세력들은 물량을 취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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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개인들만 사자 물량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럼 어때요? 여기서 순간적으로 팔아버리면 개인들에게 100만 주, 200만 주 팔 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상한가 보낼 때는 어떻다? 100만 주, 200만 주 팔고 50만 주 사가지고 상한가 보낸 거예요. 그럼 어때요? 자기들이 많이 팔고 적게 사가 상한가 올린 거예요. 그 뜻을 알아들어야지. 그러고 나서 이렇게 상한가 가니까 어떻다?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그 다음은 시세를 못 주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은 시세를 못 주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 상한가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한가 급동주를 매매해야 된다. 딱 그대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거 산다, 상한가 간다. 상한가 가지도 않겠지만 간들 뭐합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중요한 노하우를 토요일에 공개를 했고 또 오늘 토요일에도 공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참석자들 책도 10곳이 제가 투자서 10곳이 나눠줬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볼린저 밴드 분석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코스피스 이슈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장은 안 좋다. 누차 말씀드렸죠. 보세요. 고점이 낮아지네. 고점이 낮아지. 여기서 또 어쩌다. 또 고점이 낮아지네. 어떻다. 전체적으로 보면 추세가 하락 추세네. 안 좋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정별이 나오면 투자를 마음 놓고 해야 되는데 정별이 어디야? 계속적으로 또 무너지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 볼린저 밴드를 가지고 매매하는 방법을 설명하니까 설명해달라. 어떻게 하는데요? 이 말이지. 볼린저 밴드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95.44%. 볼린저 밴드를 벗어날 확률이 4.56%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95.44%의 볼린저 밴드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땡큐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간단하지. 자, 이 가격이 오를 때.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럼 볼린저 밴드 같이 올라가잖아요. 확장에서. 그럼 이거 어디까지 갈지 어떻게 하느냐. 잘 보세요, 여러분. 가격이 오르는데 이 상단의 볼린저 밴드, 하단의 볼린저 밴드, 볼린저 밴드 중심선 이렇게 돼 있죠. 자, 상단의 볼린저 밴드는 계속 올라가거나 옆으로 행보하는데 하단은 어떻다 치고 올라오죠. 그러면 여기가 어떻다 꼭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볼린저 밴드 실전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치고 올라올 때 여기에 어떻다 입제를 하면 된다는 거죠. 어떻다? 선행적으로. 오케이? 자, 그다음에 여기서 보세요. 자,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떻다 이동 볼린저 밴드 상단선은 어떻다 옆으로 행보를 하죠. 여기는 어떻다? 위로 치고 올라오는 게 정말 뚜렷하게 나오죠. 그러면 어떻다? 꼭지가 가까워졌다. 역시 어떻다? 무너지잖아요. 아, 그러면 간단하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되지. 내가 볼린저 밴드를 볼 때는 볼린저 밴드 퍼스널 확률은 4.56% 그다음에 안에서 움직일 확률은 95.44%. 아,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훨씬 높구나. 그리고 어떻다? 볼린저 밴드 움직임을 보고 실전 매매할 때는 아,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포인트를 체크하면 되겠구나. 그럼 코스피 지수도 어떻다? 지금은 어떻다? 살 때가 아닌 게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코스닥 지수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서 오를 때는 상단은 어떻다? 올라가죠. 하단은 어떻다? 여기서 털죠. 여기 터나는 거 보이죠, 분명히. 터나는 거 보이면 어떻다? 여기서 어떻다? 여러분들이 청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코스닥 지수 가지고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그럼 코스닥 지수 어떻다? 여기서 어떻다? 행보하고 있는데 여기는 털죠. 그럼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코스 비즈니스, 코스닥 지수 종목 다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존경하고 살아가는 투자자 여러분. 그래서 유로달러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유로달러, 그러면 강수장 말을 알아듣겠는데 유로달러 실전 매매할 때 어떻게 하는데? 간단하지 뭐. 자, 볼린저 밴드 벗어나면 어떻다? 안으로 들어올 확률이 95.44%. 그럼 안으로 들어올 확률이 95.44%인데 여기서 어디에 들어가는데? 자, 떨어질 때는 역별에. 역별은 장기, 중기, 단기, 병선이 거꾸로 되어 있는 역별. 역별에 들어가는 거지, 배팅을. 그거 먹잖아요. 오케이? 여기서 단 한 분도 이 정별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맞잖아요. 유로달러.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강의는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일반인들 요즘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머니투데이 유튜브, 머니투데이 강연수 치면 제가 지난 강의 볼 수 있는데 유로달러가 지난 시간에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다. 제가 동행해서 매매해라, 겸손해라, 추세를 봐라 그랬죠. 역시 빠지잖아요. 지난 방송 보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팩트만 이야기합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골드 볼게요. 역시 골드 마찬가지죠. 자, 보세요. 볼린저 밴드를 벗어나니까 어떻다? 여기서 역별이 나왔어. 아, 그럼 이거 수익을 챙길 수 있네. 또 여기서 어떻다? 벗어나니까 역별이. 여기서 어떻다? 매도. 배팅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를 벗어나면 긴장해서 볼 필요가 있다. 왜냐?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올 확률이 95.44%니까. 그럼 어디에서 배팅하는데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역별을 봐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 자, 크루드 오일 역시 마찬가지죠. 크루드 오일 역시 어떻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움직였죠. 여기서도 어때요? 볼린저 밴드 벗어나고 나서 어떻다? 역별이 나고.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어제 이제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우리 회원들하고 실전 매매를 했습니다. 어제 움직임이죠, 이게. 자, 잘 들어보세요. 실전 매매 팁. 여기서 이게 이만큼 밑골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빠지는 은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매도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 손절하고 매수로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다? 200만 원을 먹고 나왔습니다. 우리 회원분들하고. 이때는 잠잘 시간이고요. 새벽이고. 그런데 새벽에 내가 봤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다. 미국은 우리 새벽 시간에 자기 돌아가잖아요. 유럽도 그렇고. 그러면 미국에서 봤다. 그러면 어떻다? 이 볼린저 밴드를 벗어났다. 역별. 여기서 매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 신호가 나왔잖아요. 언제? 오늘 새벽에. 뭐야. 해수물은 23시간 매매가 진행되니까. 그렇죠? 하루 종일 진행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 시간에도 매매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루드 오일을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민이 나사다 100을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서 볼린저 밴드 벗어났어. 그럼 어디서 내가 매도로 들어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역별만 보면 되죠. 그러니까 어떻다? 아름답게 떨어지고. 다시 역별만 들고 아름답게 떨어지고. 그렇죠? 여기서 또 볼린저 밴드 벗어났어. 벗어나니까 어떻다? 여기서 정별만 들고 매수 들어가라. 왜냐? 볼린저 밴드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95.44%니까. 어차피 확률에 베팅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확률에 베팅하는 거예요. 100%가 어디 있습니까? 신의 영역이지. 그렇죠? 그래서 확률에 베팅하고 95.44% 할만하잖아요. 이만큼 올라갔어요. 엄청난 상승이죠. 여기서 보세요. 볼린저 밴드 벗어났어. 95.44% 안에서 움직이겠네? 정별만이야. 베팅 들어갔어. 이만큼 올라갔어요. 지금 나스닥이 어떻다? 어제 대박이 났죠. 그렇죠? 우리는 5일에 집중하느라고 이걸 못 봤지만. 그렇죠? 5일에 집중하느라고 못 봤지만. 어떻다? 이거 대박이 났죠.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을 실전 투자 원탑으로 만들어 드리는 오프라인 강의를 제가 소개하고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토요일 날, 이번 토요일 날입니다. 27일 날 원미코리아 당산역 11번 출구입니다. 그래서 직진 5분만 하시면 원미코리아 있습니다. 3층 335입니다. 3층에 딱 올라가시면 335 안내 표지가 붙어 있습니다. 자, 많이 참석하셔가지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상한가 매매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요. 해수물 매매하는 방법도 실전 위주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팁을 얻어가시고 실전 수익을 가져가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제가 해수물 알고리즘도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어디들하고 어디 매수 매도해라. 알고리즘도 제가 공개를 합니다. 공짜로. 단, 좌석이 부족한 관계로 저번 주에도 좌석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2시까지만 입장을 받겠습니다. 2시 이후에 오시는 분은 서서 듣든지 아니면 밖에서 듣든지 죄송하지만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감사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름답게 관심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로달러.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도 금리나 스탠스로 가고 있고 유로도 어때요?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유로도 어떻다? 유로와도 22에서 양적화를 할 수 있다. 서로 미국하고 유로하고 서로 하려고 난리예요. 우리나라는 이미 선제적으로 했고요. 그렇죠? 이주열하는 총재가 이미 저번 주에 했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유로달러는요. 지지저항대를. 자, 이게 뭐 아주 여러분들 잘 보이게 멋지게 표시를 해놨죠. 1.12637달러를 저항대로 보고요. 1.11563달러를 지지대로 보면 큰 무리가 없겠다. 자, 그래서 유로달러는 달러인덱스의 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유로화가 올라가느냐, 유로화가 떨어지느냐는 달러 강세로 가느냐, 달러 약세로 가느냐. 바로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다라는 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환율은 뭡니까? 미국 돈가치입니다.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갔다, 미국 돈가치가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돈가치 떨어지죠. 환율이 떨어졌다, 그럼 미국 돈가치가 떨어졌어요. 우리나라 돈가치가 올라가겠죠.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금리는 뭡니까? 환율이 지금 미국 돈가치 이야기했고 금리는 뭡니까? 돈의 가치입니다. 이자, 돈의 가치가 올라가고 이자를 많이 주잖아요. 그리고 금리 인하한다.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번에 일본에서 어떻다. 우리나라, 일본이 지금 금리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사나머니, 사나머니, 러시아 캐시, 그게 다 일본 작업이죠. 그 앞에 정신 차려야 되겠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돈 빌려가 돈 안 갚으면 어떡할 거야. 그렇죠? 일본 사람들이 금융 쪽으로 돈을 많이 대출해 주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아시고 이하이면 우리나라 금융기관 이용하는 게 좋죠. 사나머니, 러시아 캐시, 일본 겸이다, 여러분. 그 외에도 많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저도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골드. 골드는 온서당 저항대가 골드는 온서당 저항대가 1,452달러, 1,452달러가 저항대고요. 지지대는 1,399달러, 1,399달러를 지지대에 보면 큰 무리가 없겠다. 골드는요, 여러분. 이번에 금리 인상한다, 인하한다 말이 많잖아요. 금리 인하를 하면 골드는 원칙적으로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안전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가치가 떨어지면 어떻다? 금값은 비싸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기본입니다, 여러분. 금은 절대 화폐. 세상에 모든 돈이 다 휴식에 들어가도 금은 화폐로서 나중에는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금본이 제도, 그런 말도 하고요. 금이 제일 많은 나라가 기축통화가 되잖아요. 기축통화가 된다는 말은 종이에 묵물만 칠하면 세계의 모든 상품을 다 살 수 있는 특권을 누린다. 기축통화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떻다? 여야 정치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 위기 잘 극복하고요. 지금 미국은요, 우주시대를 개척합니다, 여러분. 나사에서 우주시대 개척하는데 우리나라하고 협력을 하려 해도 우리나라 우주 개척하는 어떤 단체가 없대요, 지금. 지금 우리나라 자체가 실크탱크가 없다는 거지. 얼마나 답답합니까? 남들은 우주 개척한다는데. 우리 여자 정치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신결전해야 되겠다. 국민들을 편하게 해줘야지. 그다음에 이제 크루도일로 넘어가겠습니다. 크루도일은 우리가 서브텍사단 중진류, 그렇죠? 우리가 크루도일은 우리가 미국에서 생산되는 크루도일인데 쿠싱 지역에서 공급이 되죠. 질이 제일 좋습니다. 크루도일은 어떻다? 57달러 46센터. 57달러 46센터를 저항대로 보고요. 53달러 90센터. 53달러 90센터를 지지대로 본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어떻다? 위로도 보고 아래로도 보고 우리가 매매를 했다 해온다라고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보시면 큰 무리가 없겠다. 그런데 크루도일이 어때요? 이슈가 있었죠. 원유 재고량이 줄어들었다. 원유 재고량이 줄어들었다. 원유 재고량이 늘어났다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거하고 관계없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제 미치는 거죠. 그래서 오레인지. 나의 관점과 시황과 차트가 같이 움직일 때 어레인지 될 때 여러분들이 배팅이 들어가는 게 답이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예측하지 마라. 예측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그래서 예측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장에 임해라라는 말씀을 제가 수도 없이 들었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나스닥 100을 보겠습니다. 자, 끝없이 올라가죠. 끝없이 올라가죠. 끝없이 올라가는데 자, 보세요. 나스닥 100은 벌써 이제 8천선 8,088을 저항구간으로 보고요. 8,088 포인트를 저항구간으로 보고 지지는 7,916 7,916 포인트를 지지구간으로 보겠다. 자, 이거는 바로 밑은 뭐냐. 뭐에 따라서 저게 움직였냐. 뻔합니다. 미국 트럼프가 연준에게 연준에게 연준에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롬 파월에게 금리 인하해라. 인하폭이 크면 갈수록 좋다. 그 금리 인하하면 유동성이 풍부해지잖아요. 돈이 많아져. 그럼 돈이 많아지면 또 간나는 얘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점 참고하시고요. 우리가 패드의 FOMC의 결과를 우리가 잘 보셔야 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베팅을 하면은 실전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은 실전 투자 원탐을 만들어드리는 강연수의 강의를 듣고 계시고요.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당산동 11번 출구 원미 코리아에서 강의를 하는데 당산동 11번 출구에서 5분만 걸어가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SKV1 건물이 있습니다. 3층 335로 오시면은 이 강연수와 투자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고요. 또 제가 주식 급등전 매매 방법, 근본을 가르치는 급등전 매매 방법 그다음에 해수물 매매 방법을 알려드리고 알고리염도 대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투자 여러분 우천에도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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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